안녕하세요 MW203 멀티 디바이스 마우스를 소개합니다 MW203 마우스는 2.4GHz, 블루투스 5.0, 3.0 세가지 디바이스에 연결하여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MW203 마우스의 전원을 켜주세요 수신기를 꽂은 후 1번에 초록불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연결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 2 또는 3으로 전환한 후 연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주세요 연결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결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결 모드 전환 버튼을 버튼을 그런데 G Ettchen교계丈夫과 요청加 intuitive 연결 모드 전환 버튼을 하고 전환 버튼을 Costa B